알투스 잉글리시 수능완성 지독해 시리즈 지문 독해 시리즈 실전 모의고사 3회 39번 환경을 무시한 결과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 당연히 박스 안에 있는 거에 명시적 힌트 this가 있으니까요. this를 잘 찾으시면 그 this가 나온 부분 다음에 탁 넣으면 되겠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이 의미하진 않아요. more people all suddenly died of a hunger. 사람들이 굶주려서 갑자기 굶주려 죽어요. 또는 were consumed by storms. 폭풍에 의해서 휩쓸려서 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박스 안에 있는 걸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으신 다음에 archaeological research 고고학적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 많은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by degrading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을 degrading, 훼손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이것이 this가 가르치는 게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것 이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조금 사이즈를 다시 해서 보면 여기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갑자기 배고파서 죽거나 storm에 의해서 갑자기 consumed 소비되는 거니까요. storm이 소비하면 사람을 소비하면 사람은 죽겠죠. 대신에 이거라 갑자기 뭔가 이렇게 죽는 것 대신에 by depleting na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s를 depleting 엄청나게 감소시킴으로써 그래서 여기 deplete 고갈시키더라는 좋은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두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럼 자연 자원, 천연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degrading 함으로써 their environment 그 다음 사실 consume도 같은 의미입니다. they eventually reach the point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더 이상 그들의 civil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와 군사 인프라 스트럭처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 외부의 침입이 와서 그 문명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싹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요새 포인트가 디스로 해서도 잘 받지만 뒤에 있는 거에서도 짝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짝이 마치 갈고리가 두 개 걸려있는 것 같은 인스테드 이것 대신에 이거라기보다는 다 천연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어떤 한기 지점에 이루고 그때 외부에서 침입, 멸망 이렇게 가니까 인스테드가 뒤에서 탁 걸어주는 겁니다. 논리가 더 완벽해지는 거죠. 이걸 조금 평가원에서 사빈문제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연계되는 거 외에 비연계 사빈문항에서 이런 걸 조금 이 논리 양쪽 논리 파악하시는 걸 연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리가드 환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무시가 leads to human disaster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환경 무시하면 안됩니다. 늘드 소사이리 멸망된 사회 그 다음에 여기 디플리팅 아까 뭐 했다구요? 고갈시키다. 디플리트 다 확 엄청나게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되죠. 유지할 수 물론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t that point 그 지점에서 they become vulnerable 취약하게 되죠. 친입자들이 취약해서 그 친입자들이 그들을 wipe out 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업법에서는 그냥 위부터 보겠습니다. consume 아까 여기에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leads 여기 아까 show that evidence too short 보여주는 증거 뭘 보여준다구요? that 이하를 그럼 여기가 disregard 아까 무시죠. 무시 뭐에 대한 무시? 환경에 대한 무시가 leads s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어져야 되겠죠. 조금 떨어져 있는 거라서 s구요. 여기가 leads 얘가 명사고 여기가 동사자리입니다. 동사자리 오히려 leading leading to leading to 이런 식으로 해도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disregard for the environment leading to human disaster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 제기대명사니까 당연히 ancient civilization 그냥 civilization 그대로 그대로 스스로구요. 여기 아까 관계부사죠. could no longer maintain 유지하다니까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있으니까 완벽한 뒤쪽이 완벽해요. 그러면은 appoint 지점인데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어떤 지점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지점에 그 다음에 여기 seem 다음에 to have pp가 나와야 되겠죠. 내용상으로 seems to be this pattern seems to be the case for the mayans 보다는 this pattern seems to have been 이러한 패턴이 마야에서 경우였던 것 같아요. 경우였어요. 과거를 표현해줄 때 여기가 지금 have been 이니까 옛날 거에 마야가 그랬어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업법도 괜찮습니다. 순서는 당연히 아까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끊어지고요. 대신 어떤 지점 갑자기 멸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 자원을 다 고갈시키면 사회체제를 인프라스트럭치를 유지하지 못할 때 외부 침입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마지막이고요. 여기가 들어가서 고고학자들 이게 여기에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지금 환경을 환경에서 조화를 찾지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인간들이 환경을 무시한다는 내용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벌써 첫 번째 연결고리 그 다음에 마지막 연결고리가 확실하니까 순서가 문제화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디플레이팅 디플레이트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기 어휘를 31번 문제를 했을 때 보기 어휘를 얼마나 한 두 개 정도를 까다롭고 템팅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멋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답이 되는 걸 눈에 빨리 오히려 D 오히려 D에서 감소시키다는 걸 느끼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오답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문제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39번 마지막 거 직접 연기로 변형시키기에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하게 확인 확실하게 학습하고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